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날씨가 이어질지, 왜 그런 건지 먼저 유태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은수대에서 물장구 치는 아이들 모습이 한여름 같습니다. 어른들 손은 연신 부채질을 하느라 바쁩니다. 손님은 끊기고 내놓은 음식만 상할까. 전통시장 상인들은 한숨을 내쉽니다. 이곳 온도가 34도를 넘습니다. 이렇게 덥다 보니 추석 대목을 앞두고도 시장을 찾는 발길이 뜸합니다. 오늘 서울과 대전, 광주의 최고 기온이 35도를 기록하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서울 전역엔 사상 첫 9월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한반도 남쪽에 위치한 열대저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 사이로 고온다습한 바람이 불어오며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일부터 14일까지는 강수와 환기 유입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낮기온이 하강하겠습니다. 가을 폭염은 모레 비가 오며 잠시 주춤했다가 추석 연휴 초반인 15일과 16일 다시 낮기온이 30도 넘는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TV주선 류태영입니다.